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리아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루빠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루빠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또를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수루빠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루빠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남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남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스가리아가 본 여덟 가지 환상 중에 다섯 번째 환상 순금 등장 때의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귀환한 수루빠벨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수루빠벨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왕과 같은 역할을 한 자였습니다. 각계와 스가리아가 성전 재건을 위해 백성들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했다면 이 수루빠벨은 그 백성을 이끌고 직접 건축을 했던 자죠.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만 해도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만 해도 수루빠벨은 아마 기대가 많이 컸을 겁니다. 다시 성전의 영광이 예루살렘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회복할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이 건축되고 2년 만에 중단되게 되죠. 그리고 곧 재개될 줄 알았지만 재개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1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다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이제 2개월 후에 스가리아 선지자도 함께 학계와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건축을 독려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재개했지만 이스라엘 마음은 오락가락 했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성전 건축 재개를 했지만 여전히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수루빠벨에게도 과연 성전 건축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 수루빠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 말씀입니다. 수루빠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방이 2층에 있는데요. 제 방 유리창 너머에는 교육관 현장이 보입니다. 아마 교육자들 실 가운데서는 교육관 건축 현장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 제 방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더 이상 교회 건축을 하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관 건축 제안이 들어왔고 결국에는 그 제안을 온 교인들이 함께 논의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몇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서 아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교육관을 건축하겠다 하고 마음을 모아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진 거죠. 2월 중순부터 급격하게 이제 저희 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2월 말에 교회 사랑주의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었는데 그리고 교육자 목회 계획 세미나도 있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일정이 그때부터 교회 일정들이 다 연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사랑주의도 이제 코로나가 금방 꺾어지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기대로 기대되지 않았고 몇 차례의 연기를 통해서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에 맞춰 다음 세대의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교회 사랑주의를 지켰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온라인 약정을 시행해 본 적이 없었지만 그때 처음으로 교회 사랑주의를 온라인 약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어느 해보다 이 일을 통해서 보통 한 담당 교육자가 그 교회 사랑주의를 진행하고 준비하게 되는데 이번 교회 사랑주의를 코로나 덕분인지 여러 분의 사역자들이 단상기도의 하루하루를 담당하셔서 거의 교회 전체의 사역자들이 교회 사랑주의를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주의를 보냈습니다. 과연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졌을까요?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 처음 하는 온라인 약정이었지만 많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온라인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참 큰 어려움을 겪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예산을 했던 헌금액과 약정에게는 그래도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신해 주신 거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면서도 건축위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또 재정위원회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앞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환한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매일 창밖을 바라보면 교육강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진행되면서 코로나19로 성도들은 모일 수 없는데 제 눈에 늘 보이는 것은 교육관이 기초공사를 마치고 1층이 올라가고 2층이 올라가고 3층이 올라가고 4층이 올라가고 5층이 올라가고 6층이 올라가고 우리가 설계한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바깥을 보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도들은 볼 수는 없지만 교육관이 건축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선한목자교회의 성도들과 그곳에서 지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이 제 안에 믿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빌리포소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느라 일을 시작하시는 이도 주님이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믿으니까 모든 걱정과 염려들이 사라지고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재정위원회를 담당하는 저로서는 매주 교회의 재정 상황들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 재정 보고를 받으면서 특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어느 해보다도 풍성하게 교회 건축 헌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미 교회가 세운 건축 헌금 예산을 채운 지 넘은 지가 이미 오래 전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아마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재창립되고 난 이후부터 건축 헌금이 가장 많이 들어온 해가 바로 올해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재정심의위원들과 함께 내년 예산을 계획하면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재정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많이 참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내년 예산을 세워가면서 내년 예산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내년 예산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크셔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믿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울 때 믿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는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은 이라.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크시다고 믿으세요? 믿어지지 않을 때 그리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아멘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보다 높고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 우리 안에서 심장이 뛰어요. 어떤 심장이 뛰냐면 성령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요. 그게 바로 구절 말씀이죠.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구절 말씀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수루파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할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수루파벨에게 약속하셨어요. 성전 건축을 마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전 건축이 두렵지 않죠. 걱정되지 않습니다.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는 방법이에요. 자랑한 성도 여러분 믿어지지 않을 때 믿기 어려울 때 믿기 싫을 때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놀랍게 풀려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루파벨과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중단했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루파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왜 중단됐냐면 결국은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내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죠. 무엇으로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사명은요.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영으로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능력과 힘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스가리아 2장 10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원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하나님은 내게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사장에 나온 승금 순잔대의 등잔대의 환상이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스가리아 선지사가 본 승금 등잔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승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기름 그릇 위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일곱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남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을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읽으니까 좀 복잡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등잔대는 보통 이렇게 대가 있고 일곱 개의 촛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조금 다른 그림들이 여러분 그려지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잘 모른다고 스가리아도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스가리아가 본 승금 등잔대는 여느 것과 다릅니다. 보통 승금 등잔대에는 제사장들이 기름을 공급해서 그 불이 꺼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가장 큰 역할 가운데 하나였어요. 왜 그러냐면 등잔대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등잔대는요 제사장이 스스로 기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등잔대의 두 감남나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기름이 채워지는 그런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등잔대에 이름을 붙였는데 꺼지지 않는 등잔대 환상이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절대 꺼지지 않는 등잔대입니다. 두 감남나무를 통해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날마다 날마다 기름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기름이 채워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등잔대는 성막에 있었던 그 등잔대가 아니라 결코 꺼지지 않는 등잔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은 시간이 지나면 고갈됩니다. 기름을 채워야 돼요. 그 채우는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이라 12절에 보면 감남나무 두 가지가 무엇이냐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성전 건축을 했던 두 사람을 상징하는데 수루파벨과 대제세장 여우수아입니다. 그들을 가지로 표현했죠.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 나무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에게는 새 기름이 넘치도록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왜요? 내가 내 가운데 머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공급받은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있기만 합니다. 그 주님께 붙어있는 방법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에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는 믿어져요. 뭐가 믿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수루파벨에게 이렇게 고백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루파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걸을 때 꽃길이 펼쳐져야 되는데 큰 산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받은 사명을 완성하기까지 내 생명조차 기꺼이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생명을 드릴 만큼 가치 있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어려운 길이다라는 뜻입니다. 사명의 길이 이렇습니다. 생명을 받쳐도 아깝지 않은 가치가 있는 길이지만 생명을 걸어야 할 만큼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 생명을 걸 만큼 힘든 길을 어려움을 만나는 길을 오늘 말씀은 큰 산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사명의 길에 꼭 친구같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큰 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이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이라.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큰 산을 만나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큰 산을 넘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어떻게 넘는 거죠? 큰 산은? 큰 산을 열심히 올라가면 됩니다. 그죠? 아니죠. 큰 산을 넘는 법, 큰 산보로 평지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큰 산을 평지로 만들면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산을 평지로 만드는 일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죠. 오직 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각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들려지는 소리가 있어요. 7절 말씀입니다. 중반부터입니다. 그가 머리또를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성령을 힘입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고백하며 사명의 길을 걷는 자는 은혜 안에 거하게 됩니다. 어떤 은혜이죠? 어떤 은혜입니까? 큰 산이 평지로 변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다 보면 어느덧 사명을 완수하게 됩니다. 성정 건축이 마쳐지죠. 후에 보겠지만 수루파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성정 건축을 마무리합니다. 늘 우리에게 기름을 채우시기 위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에게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산 가운데 지금 큰 산을 만나고 있으신 분들 있다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께서 수루파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이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루파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큰 산이 오는 것은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명의 길에 큰 산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그 산을 넘으려고 합니다. 결국 실패하게 되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큰 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를 통하여서 그 선포를 이루시는 그 세상을 이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큰 산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큰 산으로 우리에게 덮쳐옵니다. 하나님 정말 믿어지지 않고 믿기도 싫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 내 힘과 능력을 의지했던 것을 다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모든 일을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덧립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펼쳐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큰 산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께서 말하게 하여 주시는 그 선포가 내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산하 대가 무엇이냐 내가 내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 탐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앞에서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당당하게 주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서 사무시교 일으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매일매일 기름이 부어지는 자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구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수루파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요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쉬지 않고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힘입어 혹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사명을 시작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 완성하게 하여 주시는 그 완성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주여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더욱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훈훈한 온기들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교회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열방 가운데 전해지게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하나님 세상을 섬기는 일 세상의 빛을 감당하는 그 역할을 쉬지 않고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이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고 오직 주님께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한국교회에 하나님 몸을 보낼 usted